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의 수명이 보통 80세 조금 더 살죠? 83, 84세. 평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83년 동안 은행에 넣어둔다고 칩시다. 그러면 복리이자 아주 조금 붙겠죠? 또 앞으로 10년 후에 금리가 어떻게 늘어날지 모르지만 과거처럼 5%, 8%, 10% 이렇게 높은 금리는 아마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은행에 넣어두고 받는 그 수익률, 그 이자를 단 6개월 만에 달성을 해요.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바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를 말씀드려요. 오늘 18,360원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가로 보면 18,360원이 아니에요. 18,529원 훨씬 높아요. ETF는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ETF의 가치의 가격이에요. 18,529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현재 종가가 18,360원이죠. 이것을 바로 괴류율이라고 해요. 괴류율. 차이. 이 보면 괴류율이 기준가보다 종가, 그러니까 현재 시장의 가격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더 높으면 내가 비싸게 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준가보다도 낮아요. 지금 18,360원, 18,529원보다. 그러니 기준가보다도 싸게 산 거죠. 그러니 이 기준가가 더 높기 때문에 앞으로 신고가가 나왔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높은 것이 18,529원이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홍콩 차이나 전기차,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함께 가죠. 그것도 보면 8월 6일 날 24.7달러 최고가에서 지금 24.42달러 무려 0.28달러가 모잘라요. 거의 다 왔죠. 또 같이 가는 LIT 미국의 신고가예요. 이렇게 전기차들, 요즘 또 테슬라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900달러 가까이 가고 있어요. 또 중국의 니오, 테슬라 니오도 어제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주들이 지금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 힐링가족분들이 모아가는 종목들 중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은 무엇입니까? 아마 생각들 날 겁니다. 연초부터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를 제가 그 많은 종목들 중에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들 중에 아마 봄에 말씀드렸어요. 수익률이 앞으로 보면 가장 높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실내 가족분들이 모아가는 종목들 중에 수익률, 가장 높은 종목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난 중국에서 싫어, 난 중국 투자는 안 해. 그런 사람들은 투자를 안 했겠죠. 저 또한 중국 투자 안 합니다. 그러나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하게 되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필수예요. 나중에 몇 년 후에 이 만원짜리가 3만원, 4만원 이상 올라가고 난다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되고 맙니다. 또 올 봄에 제가 한창 앞으로 차이나 전기차 많이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갔어요. 1만 3천원짜리가 1만 4천원까지 올라갔다가 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 앞으로 길게 보면요 정말 제일 좋은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는 누구도 안 믿어요. 주가가 올라가야만 그때 믿거든요. 제가 그때 사자성어 전화위복 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에 대해서 그 재앙이 화를 입었던 것이 복으로 바뀐다는 뜻 아닙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해결하려고 애써서 노력을 하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긴다는 전화위복 될 것입니다. 하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 말을 믿고 아니면 본인이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주의에 대한 미래를 생각을 해서 저가에 매사하셨던 분들 수익률 80%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은행에 넣어두고 받을 이 수익률을 단 6개월 만에 달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원에서 18,360원이면 83%가 상승을 한 것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품기 때문에 또 주유 대란 때문에 영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50%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테슬라의 전기차가 톡톡한 반사 이익을 보고 있어요.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합니다. 실적 분명히 좋게 나올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은요 실적 발표하잖아요. 발표 직후부터 막 올라가요.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반대예요. 실적 발표할 때까지 올라가요. 실적 발표하죠. 뚝 떨어져요. 그만큼 정보가 세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정보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가게 되면 돈 벌 거 아닙니까. 개인 투자자만 손해예요. 개인 투자자만 높은 가격에 사게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정상적이에요. 실적 발표 딱 하죠. 그러면 이 주가는 실적에 비례하거든요.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당연히 뛰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실적 발표에서 좋게 나오면 주가가 상승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리 올라왔다가 실적 발표에 좋게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기관들이 막 다 팔아버려요. 기관한테 다 생거네. 그러니 개인 투자자가 계속 호구라는 소리 있잖아요. 외국인과 기관 앞에서 호구 소리 듣는 거예요. 올해 9월 지난달이죠. 영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수가 2019년도 한 해 동안 판매량 거의 가까워요. 한 해 동안 판매한 게 이게 전기차의 판매량의 그 증가율이에요. 그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영국에 등록된 그 신차 수가 21만 5천대예요. 지난달에 전년 동원립이 34% 감소하는 거예요. 1998년 그러면 23년 전이에요. 23년 동안 최저치 기록했어요. 지난달에 영국에 등록된 신차 대수가 코로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됐잖아요. 디젤차 77% 하락했어요. 가솔린차 47%나 감소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전기차는요. 50%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영국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보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국의 배터리 우리 배터리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 부품 소재 부품 장비들 특히 이 소재들 부품들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부품들 소재가 없어요. 다 중국에 있거든요. 특히 시토류라고 있어요. 그 시토류는 17가지의 시소성 광물질 그것을 시토류라고 해요. 아주 시기한 그러한 물질들 첨단 가전제품부터 군사용 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이 돼요. 산업용 금이라 그래요. 그 시토류를 워낙 귀해서 그런데 중국이 세계 시토류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계 시토류 생산의 90%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미국은요. 시토류 수입의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역전쟁 같은 거 일어나면 중국이 시토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현재 전세계 전기자 배터리 시장 점유율 한국이 1등이에요. 다 파면. 그 다음이 중국이에요. 그런데 개별 종목으로 보면 중국의 CEATL이 1등인 것이죠. 그 다음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1, 2등이에요. 비중이 커요. 일본은 약 17%밖에 안 돼요.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한다 그러면 한국과 중국이 필수예요. 한국은 어디입니까? 세계 ETF 말씀드렸죠? 바로 그 ETF에 투자하시면 돼요. 중국은 어디입니까? 타이거차이나 전기차예요. 그런데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이런 부품들 소재들 배터리 핵심 소재예요. 그거에 6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때문에 롯데그룹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보복행이 이뤄져 그러게 되면 우리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소재를 중국에서 다 받아오는데 중국이 사드 문제 때문에 그때 한국에 압력가 있을 때처럼 만약에 부품 소재를 안 줘보세요. 원료 우리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중국이 그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는 거꾸로 소재 부품 장비가 미국이가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 미국에서 수출을 안하고 안 주면 발전하는 때 큰 애로 사항이 생겨요. 반도체는 그런데요. 반대로 반도체와 2차전지 아닙니까? 앞으로 2차전지는 중국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들어내는데 한국과 중국이 세계 선두 나라예요. 그런데 한국이 그 소재 부품을 만들려면 중국에서 다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중국이 딱 막아 보세요. 우리나라 못 만들어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중국과 한국이 경쟁 중이에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봅니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전기차를 신에너지차라 그래요. 그 판매량이 120만 6천대 전년 전년 동기 대비 200% 늘었어요. 엄청나죠? 100%가 아니라.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한 역량이 큰 것이에요. 중국 정부가 지금 누르고 있는 파트들 있죠? IT 또 플랫폼 교육 과소비 사치품 이런 데는 계속 누르고 있어요. 반면에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2차전지 또 친환경 에너지 이런 데에 비중을 두고 중점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10년간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차 보급 위해서 무려 126조 원을 투입을 했어요. 중국 정부가 2035년까지 신차 판매에서 신에너지차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 생산 판매 중단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내연기관차 휘발유차 디젤차 그동안 우리 타고 다니죠? 이런 차 중국제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어요? 아예 없죠. 이름도 이름도 못 내죠. 그런데 중국이 지금 앞으로 계획이 내연기관차는 실패를 했지만 전기차만큼은 우리가 앞서 나갈 것이다. 우리가 선도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 배터리인데 배터리의 핵심 부품까지 우리가 다 잡고 있어. 거기다 친환경이야. 그래서 중국은 정책적으로 IT 아이집 반도체와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를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보면 중국을 제외한 유럽 미국 세계 시장에서 작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2030년까지 이 부족 사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중국은 이런 부족 사태 안 일으켜요. 풍부하니까 자원이. 전문가들은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시장 이 팽창 속도가 기존 생각했던 것 기존 예상치보다 이것이 무색할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고 다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보면 주가를 보면 전기차 관련주 전기차 배터리 주를 보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승승 장구할 것입니다. 18,000원대 자 보세요. 얼마 전에 17,000원대에서 15,000원대 한 번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17,000원대 꽤 오랫동안 왔다갔다 머물렀죠? 16,000원대로 약 세 번 정도 떨어졌어요. 기억하십니까? 16,000원대 세 번이나 지금 보면 야 그때 내가 용기를 낼 걸 내가 더 샀어야 되는 건데 항상 오르고 난 다음에 우리 지금 다들 신고가 최고가예요. 더 살 걸 떨어졌을 때 더 사야 되는 건데 느끼셨죠? 확인했죠? 그러면 다음에 또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안 떨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떨어져요. 그때 무서워하실 것입니까? 귀에로 잡으실 겁니까? 그런데 생각하고 있다가 떨어지죠? 그러면 또 무서워해요. 다음엔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떨어지면 또 무서워해요. 절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싸게 팔겠다는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데 박연세일 기간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18,000원대 올라섰는데 최고가 16,000원대 다시 올까요? 모르죠? 모르죠 그거야.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16,000원대 세 번이나 왔지만 앞으로는 오면 그렇게 세 번은 안 올 것 같은데요. 모르죠? 아예 안 올지도. 그런데 멀리 보실 것입니까? 18,000원 싼 거예요. 만원대 싼 거예요. 나중에는요. 만원대 옛날 얘기 될 것입니다. 야 지금 현재 이 가격이야? 앞으로 그게 6개월 1년 2년 후겠죠? 야 그때 되게 쌌던 거네. 아 나 그때 더 사둘걸. 내가 왜 그때 용기를 못 냈지? 투자라는 것은요. 과감해야 돼요. 투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양대산맥이에요. 두 가지가 어떤 거든 간에 과감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망설이다가 또 이 소극적인 생각으로 해다보면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다 놓칩니다. 그것이 투자의 본질이에요. 신림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